안녕하세요 우리는 조화 타이티입니다 정치수, 민재, 제리, 미소, 아리입니다 저희 팀의 제리가 아리랑TV 조이너스코리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재미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랑TV 조이너스코리아에 패널로 합류하게 된 타이티 제리입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 어플로 저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녹화 현장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과 함께 퀴즈를 풀면서 하는 퀴즈토크쇼가 바로 조이너스코리아거든요 그럼 영어만 되는 건가요? 영어나 한국어 원하시는 언어로 앱에 접속하세요 집에서든 길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녹화 현장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패널들과 함께 퀴즈도 같이 풀고 상품도 받아가고 우와 상품이요? 네 들어보니까 각 라운드마다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 화장품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또 맞춰야 되는 거겠죠? 네 2월 18일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되는 녹화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보세요 우리 같이 퀴즈 맞춰보자고요 둘 셋 조이너스코리아 지금까지 퀴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조이너스코리아 참여 방법을 알아볼까요? 조이너스코리아 1단계 검색창에 조이너스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조이너스코리아 2단계 앱에 접속해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요 참여 준비 끝 손안에 들어온 조이너스코리아 실시간 녹화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풀무어 선물도 받고 푸짐한 상품 놓치지 마세요 1단계